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한 주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원래는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먼저 김대희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석 총장님께서 순천 김석 총장님께서 YMCA 아세안 총회를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인도에 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남 녹색연합의 박수환 사무총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세트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처음 오시는 거죠? 네 그래요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고 오셨던 네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고 사마트는 잠옷 입고 오셨는데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 전남 녹색연합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그 명칭 바뀌고 나서는 전화 인터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인터뷰 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는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주제가 또 주제인지라 사무총장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군항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워낙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환경단체 활동하는 사람들과 구성원들이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군공원 개발 등 그리고 또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핵발전소 또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이 막 속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덧 좀 숨 돌렸더니 기후행진 정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923 기후행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말씀하신 기후 정의 행진과 맞닿아 있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김대 총장님 지난주에 제가 휴가여서 못 뵀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았는데요 특히 YMCA가 요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모임들이 많은데요 내일 저희 YMCA 유아들 7세들이 7.24 노고단 등반을 합니다 전국 6개의 YMCA 유아 7세들이 한 150명 모여서 가는데 노고단은 항상 가면 평화와 통일을 기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개념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 행사 때문에 지난주에 좀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9월 19일 화요일이죠 저녁 7시에 여수시 청소년 수령관 공연장에서 우리 호사과 유지 교수님 아시죠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독도종합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친한파죠 국적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고 유명하시죠 네 유명하시고 그런데 한미일 최근에 한미일 군사동맹부터 시작해서요 굉장히 한미일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여기서 일본은 무슨 내용을 추구하고 또 이런 과정들 현재 국제정세의 흐름들을 강연을 해 주실 건데요 한미일 관계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할 건데 이 행사는 국제YG면 여수지방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호사과 유지 교수님하고 여러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참여 또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면서 지구온난화 대신에 지구열탕화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전문가들은 올해가 남은 생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록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하죠 폭염, 산불, 폭우, 산사태 등 기후위기의 빨간불은 이미 들어왔고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 홍수, 난리입니다 정말 다음 주가 세계기후정의 주간이에요 기후정의 행진도 박수환 사무처장 말씀 주신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위기를 넘어서 재난으로 닥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해야 할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번 정부 들어서 할 일이 많아지셨다고 했잖아요 뭘 좀 하고 계시고 점수를 매겨보신다면 어떤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 입장이 너무 곤란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과거 한 3년 전이었을까요? 국내 청소년들이 정부와 기성세대를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학생들이 뭔가 점수로 평가받았었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정부와 기성세대를 평가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0점 처리를 했어요 3년 전에요 네, 네 그런데도 그러면 좀 더 나아졌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서 보면 현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좀 명확히 보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세계적인 요구에 비해서 현 정부는 탄소중립을 핵발전 사업 확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원전 확대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이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이나 재생에너지는 계속 축소시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있죠 그 사업 자체도 위축시키고 있고 또 노후 원자력 발전소들이 전 정부에서는 사실은 폐기하기로 했었는데 수명 연장을 좀 일방적으로 지금 강행하고 있어요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도 한빛원전 1, 2호기가 지금 수명 연장에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위력적인 태풍이나 폭우나 지진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기후재난 앞에서 사실은 핵발전, 원자력 발전소는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또 계속적으로 수명 연장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국가가 예를 들면 수명 연장 폐지하겠다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뒤집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민주적이지도 않고 절차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너무 인색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한 80점 주고 싶어요 암점보다 더 밑에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너스 80점 김대 총장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점수는 매길 수 없다 마이너스라 하셨는데 매길 수 없는 거고요 지자체도 50점 미만이라고 봐요 지자체가 거의 10점대 왜냐하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왜 그러냐면 한 달 전 8월 22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량 장관이 사실상 해임이 아닌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박문균 박문규 박문규 기획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어서 아마 오늘 인사청문회 들어갈 건데요 어떻든 이게 이창량 장관이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는 서울 쪽에서 관가에 나온 이야기 또 에너지 역할 들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작년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원전 업체들 찾아보면서 당신들 앞으로 완전히 웃을 일만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살아남는다 해놓고 산자부 공무원들한테 원전 확대 정책을 바로 실행해라 했는데 공무원들은 봤거든요 전인정부 때 산자부 장관이 검찰 수사받고 구속당하는 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3년 후에 정권 바뀌면 자기들이 또 조사를 받기 때문에 안 움직인 거죠 그러면서 산업통사장관한테 이거 왜 원전 확대 정책이 미진하냐 책임을 묻고 또 하나 그동안 어떻든 우리나라 2, 30년 동안 재생에너지 업체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예요 그럼 산자부 장관은 각 영역의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주무관장이기 때문에 어떻든 현재 지금 하나 큐셀을 제외하고 내년에 다 태양광과 풍력이 부존할 직정이거든요 그럼 거의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그동안 20년 30년에 걸쳐서 수십조 원이 투자되었던 재생에너지 업체가 줄도산인데 대통령실에 건의를 한 거죠 재생에너지 나는 산업이다 이 문제를 무조건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육성을 시켜야 된다 말했죠 완전 대통령실에서는 너 나가 이런 이야기가 좀 관가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재생에너지가 거의 카르탈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석탄 발전이 우리나라 전력에너지의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석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풍력이나 태양광 영역을 늘려야 되는데 거기는 수백 개 수천 개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살아야지만이 되는데 그동안 20, 40년 동안 여기 있는 전문 인력들 기업들이 다 줄도산 당하면 결국은 중국이나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럼 결국 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산자부 장관으로서는 이것도 뭐라 그럴까 데리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물론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목표액을 정했거든요 수정해서 그런데 이것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마이너스 80점이라는 좀 이렇게 너무 인색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색을 넘어서 극단적이죠 뭐 좀 극단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쌓아놓은 것들 어떤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를 했다라고 하지만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성취와 약속마저도 무너뜨리고 오히려 현 정부가 퇴행하고 있거든요 기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점수로 매기기도 힘들고 그냥 마이너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부가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보건, 의료, 에너지 등등 다각적으로 있을 텐데 박수환 처장님 말씀 주신 김에 현장에서 좀 체감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실은 에너지나 교통, 우려, 주거 이런 것들은 공공성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01년에 한전이 발전 공기업을 분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민간 발전의 설비 용량은 8%대였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이 나머지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2022년 기준을 봤더니 민자발전이 벌써 40%대를 넘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민자발전으로 공공성 예를 들면 엄청난 폭염과 엄청난 추위와 이런 거에서 에너지는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학계의 의견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걸 민자사업으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심각해지고 에너지 쓰는 것조차 너무 더운데 에어컨 켜지 못하는 거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철도 교통도 마찬가지죠 경쟁을 역시나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철도나 의료 민영화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정부가 일반 저희에게는 에너지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들을 계속 줄여가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료는 많아지고 오히려 기업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022년 한조는 22조 원의 적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민자발전사는 2조 9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 문제들이 심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본인 먹거리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태행적인 정책들로 농민과 농촌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 이게 가장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희 총장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좀 느끼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저는 최근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보조금 축소 양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화석에너지에 어존한 자동차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나 수소 영역이 확정돼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들과 같이 가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이 없으니 결국은 일반 사람들은 비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 구입해서 주저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후변화 문제가 되면서 어쨌든 최근에 기상 문제가 워낙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다 우리가 다치고 손해보고 힘듦을 허사윤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거예요 농어민들 혹은 사회적으로도 치약계층들 에너지 빈곤층 이들에 대해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희 집도 전원주택이라서 작년 1년에 한여름에 한 20만 원 전기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태양광을 넣었어요 태양광을 넣으니까 굉장히 훅 떨어집니까? 네, 훅 떨어지고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사회적 빈곤, 에너지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층한테도 새로운 에너지 대안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도 굉장히 미진한 상황이라서 특히 사회적 약자, 에너지 빈곤층들의 보건 안전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노 하면 결국에는 정부 정책입니까?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정부 정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사업계획이 있으면 어떤 정책적 결정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없으면 어떤 사업도 추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대응과 적응 예산들이 국가 예산의 일정한 퍼센트를 차지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행정계획에 나와야 돼요 행정계획에 나온다는 것은 최근에 지금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이라든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인데요 4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만들어서 결국 5년, 10년, 20년 단위로 이런 계획들이 예산이 수반되면서 가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여기에 대한 돈을 풀지 않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위협성을 느끼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반대적 포지션을 채워버리니까 저는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박수환 사무초장께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데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자가용을 몰고 있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신이 좀 이렇게 미안하다 또 어느 때는 좀 기후재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런 것들을 좀 목도하면서 좀 절망스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마치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처럼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인 면도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개인의 실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좀 짚자면 기후위기의 어떤 원인은 상대적으로 지금 부강하게 산 나라들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가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그 책임들이 북방구에 위치한 좀 부강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그리고 또 과거에 오랜 식민지로 착취하고 했던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좀 해결해야 가면서 그리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좀 부과하면서 온실가스의 감축 계획들을 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남방구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기후부채를 좀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고 혹은 좀 주의인다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일자 모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도 좀 주신 것 같은데 또 좀 강론으로 들어가 봐서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박수환 차장님께는 또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터라 산단 대체 녹지의 토양에서 발화물질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산단 업체들은 자연 발생이라면서 책임을 좀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 좀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 좀 피해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준비를 못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체 녹지가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을 확산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충지역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 지역의 광양만권의 여수산단이라든지 제철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산단 주변에 녹지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것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산단 내의 녹지예요 그런데 이 산단 내의 녹지에 발화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들이 침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녹지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많은 또 이윤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이러한 회복하려고 하는 기금도 좀 미리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더 녹지를 확대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녹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산단 책임이 아니다 자연 발생이다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죠 김대총장님 지난주와 의견이 좀 달라지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죠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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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현실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비소와 불소라는 어쨌든 유약물질이 배출되면서 나왔는데 대체 녹지는 아까 박수환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원인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지방정보는 뭘 할 건가 정확하게 원인 구명을 하고 조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원인 파악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또 손해배상을 물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온실가스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지금 광양시하고 여수시가 합치면 한 1억 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9분의 1 정도를 2개 지역 당진까지 하치면 당진하고 광양 여수가 1, 2, 3위로 서로 싸워요 서로 다투거든요 누가 꼴찌할까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은 수많은 제철이라든가 정유소기화학들,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유해 항물질을 줄이기 위한 자기 근본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부 지원이 없다 지방정보 지원이 없다는 핑계로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항변을 복원하고 또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강히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원 안 해줘서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지원 안 해주면 여전히 온실가스는 많이 배출하고 유해 항물질을 많이 배출하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 아니에요 전부 다 글로벌 내에서 10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현장에 광양, 당진, 여수에 다 존재하는데 그들은 세계적인 글로벌 100개 기업이 온실가스나 유해 항물질을 줄이기 위한 빼를 깎는 노력을 하는 다른 다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 선진국의 모범들을 따라 배워야 되는데 다 정부만 쳐다보고 정부 책임으로, 지방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까지 확대해서 말씀 주시니까 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 주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후정의 행진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걸 기후정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박수환 국장님께서 이야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 행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석탄 퇴출 이런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라는 말들, 부정의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행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환경단체 시민운동가라든지 활동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 농민, 청년, 종교계, 학계, 여성 확대가 됐군요 네, 엄청나게 확대가 됐고 되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행진하지만 이 표현 방법이 마치 퍼레이드, 축제 같은 느낌으로 매우 어떤 유쾌하고 흠겹게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요구들이 매우 선명한데요 구체적인 이번 923 기후정의 행진에는 5개의 요구안과 세부적인 요구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의 그 5개의 요구안 중에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안이고요 두 번째가 핵발전과 화성연료로부터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또 노동자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민영화되고 있는 부분들 공공교통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을 확충해서 우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있는 신공항 개발이라든지 국립공원 개발 사업을 좀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대기업과 부유층 등에게는 오염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기후위기의 최일선의 당사자들의 목소리 농민 어민 이런 사람들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것이 다섯 개 요구안입니다 세부 요구안들은 저희가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주신 것이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보면 기후정의행진 조직위가 ktx 지금 철도 파업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 나눠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교통이동수단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비행기거든요 비행기고 그다음은 자가용이고 버스고 대중교통 중에서도 철도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기후와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고요 많은 분들을 또 한 번에 수송을 하니까 그렇죠 물론 도보나 자전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동력이 가진 것은 철도인데 그러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가장 좋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를 살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공공의 재산인 철도 문제를 민영화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결국 철도 노동자들이 반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착한 에너지를 고민하는 착한 사람들은 철도 노동자한테 지지하고 격려하고 같이 운명공동체처럼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철도 영역이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짭은 국토의 종선 속에서 철도 영역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가용이 없더라도 철도라는 버스를 통해서 전국 어디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 이 철도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착한 에너지 운동을 하고 있는 착한 시민들은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박수환 총장님 그냥 지정민들은 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9월부터 SRT 생겨가지고 좋고 KTX 갑자기 파업한다고 이게 뭔 난리여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많은 시민들께서는 지금 철도 민영화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또 그 철도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이 이것들을 거의 반대하고 노동자분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가용이거나 더 많은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모두의 이동권을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철도가 그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후정의행진과 기후대응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행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행기나 자가용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많은 생태계를 좀 파괴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철도로 5시간 반 내지 3시간 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비행기 자체가 뜨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 빼고는 국제법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면 제주도 빼고는 비행기 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방공항 4문 타라야겠네요 그리고 예전에 속초에 생긴 공항 지금 다 거기에 적자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공항으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만 쓰고 생태계도 파괴하고 그리고 그곳에 투자한 일반 소시민들의 어떤 파산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전혀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SRT가 전라선 쪽에서 나와서 수서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경남사관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들 노선에서 한 대가 빠져나갔거든요 왜냐하면 SRT는 예비 차량이 한 대 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차량이 가는 게 아니라 기존 경부선 노선에서 빠져서 전라선 노선 갔는데 결국은 철도 영역은 얼마든지 수서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도공사가 코레일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얼마처럼 많은데 이것이 수서를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노선에서 뺀 거라서 그러면서 결국 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내고 그리고 향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가는 측면 때문에 여전히 생각 있는 사람들은 SRT 문제가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상 청사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정의행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전남기후정의행진 상경버스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서부권과 동북권 40인 버스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작은 물결이 큰 물결을 이루듯이 정부의 중요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흥겹고 유쾌하게 전달하면 과정도 즐겁고 세상은 또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전남 녹색연합 박수환 사무처장 여수 YMC 김대희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